2월은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주간에 천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그동안은 내가 뭘 쓰길래 300만 원이나 쓰지?였었다면 그래도 이번 달은 알차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서 기록해보려고 이렇게 생일 브이로그를 담아봤어요. 제 닉네임처럼 생일 파티 꿀팁까지 담았으니까요. 이처럼 생일 파티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세요. 오늘은 여기 뉴욕 브로콜린 필수나 행사가 열려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왔어요. 제 친구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구독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인생네컴 저도 잘 맞춰러요. 거의 어.. 마다 큰찜 일단 브로콜린 필수는 마시기 되게 편한 맥주고요. 음식과 되게 잘 어울리고 가볍게 즐기기 좋은 맥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핫도그도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우와 맛있겠다. 와.. 하나 둘 셋째 짠 가이젠 다이어트 다이어트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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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구조 얜으로 들어야 돼 오옹 음 여기 네 분 죄송한데 카메라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이 사진이에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거 해야 하는 거 알잖아 집이 꽃을 꾸밀 수도 있어요 아 왜 입냐고? 아니 아니야 먹을 것도 있어요 집이 꽃을 꾸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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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집이 꽃을 꾸밀고 은수님의 여 Flug을 꾸밀고 야 너무 맛있게 야 얼마나 남았는데 그렇게 내인 갔는데 어디가 너무 매워 우와! 뭘튼? 너무 걸리네. 24점! 24점이? 네. 뭐야? 그러면서 나 미워서! 24점이면서! 그래도 은지 덕분에 우리 눈이 깨 놀다 갔다. 제가 앞으로도 많은 행사를 초청해드릴 텐데 자주 따라 나와주세요. 네 좋아요! 예! 다했어! 이거 어디서 받는거지? 생일주간이어서 이렇게 알차게 프리스마에서 선물도 받고 이제 2차로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파티를 하러 가고 오랜만에 행사를 오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겁나 많이 얻어가네? 우리 손에 한아름 이렇게 가지고 숙제! 아니 나랑 보람 썼어! 그치! 뭐 많이 했어 되게! 알찼지! 알찼지! 재밌었어! 진짜 예뻐! 이거 살려고 저 밑에까지 사랑하는 허니블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하세요 여러분! 축하하세요 여러분! 축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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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생일 왔는데 여기 이렇게 거의 못시킨 산이 있어요! 저희 보기비씨! 여기 미국에서 돌아온 진철씨! 우리 스토리 담당 영진씨! 저희 우리 모임의 제일 큰 손! 제가 오늘 받은 선물을 사랑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받은 선물을 사랑해 드릴게요! 빠라라라라! 스킨리받받아주세요! 저희 다 싶어요! 왕관도 해주고! 이런 것도 줘요! 네! 잘 받겠습니다! 근데 5만원! 이거? 아 2만원! 여기 잃어버려! 와 이렇게 이것도 줘요! 이렇게 원하는 drink sure looks like innhanures! 요즘 그 최고 영진씨 가리정작odaれ! 가 Santi vs 커피 takes cons Vet Easy 진철작oda! 오뚜오! 가ências 해요! 구석이라는 얘기 is such great! friends www.ервíre anunci рmetro 물리 런처라는 호텔인데 아래쪽에 손님의 시력이 갈려있어서 한입을 드시면 되시거든요 친구들이 진짜로 친구들이 이렇게 찍어 여러분들이 사주신 참을 가방이 와 우리가 사준거다 우와 진짜 예쁘다 너무 잘 골랐다 근데 예쁘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거 같아요 우와 크로다 이게 노을 파트다 근데 가만히 먹으려고 아 너무 좋아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 흰색 입는거 중에서 내가 흰색과 한 두주가 여덟까지 입는거야 근데 봤는데 이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도 낼 수 있잖아요 이게 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감 10분 전이요 아 아 우와 우와 이거 메모감내만 할게요 특히 토이스크까지 된다고 엠버룡성 대전이 있다가 단돈 얼마라고요? 단돈? 단돈이요? 그리고 이게 또 수납국감도 아주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수납국감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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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생일 장소로 되게 추천해요 생일자가 만족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갈거에요 몇 초 년? 원고 난 원고 밝게? 난 밝게 난 밝게 짬뽀 탁 생일 세금 세금 ол고 위의 넷가지 저의 디디솔 추가적으로 꾸내기심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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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를 강함 강함 오 강함 예를 들으세요 강함 한글자막 by 한효정